자, 간다 와...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, 누워 손잡고 자, 따라서 간다치게 해줄게요 더 화가 IT 미션 저소로 고기야 이거 우리 심판을 응원해야 돼 자 오늘 처음 배트럼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네 안녕하십니까 신우성입니다 진짜 너무 쎄고요 제가 오늘 느끼는 점이 많았고 솔직히 이기려고 왔지만 못 이긴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고 제가 수련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상상한 거라면 제 예상보다는 거의 100배는 더 쎄 것 같고요 자신감만 갖고 왔는데 그거하고는 안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오늘 알았고 다음에는 자신감과 실력을 꼭 갖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해준 박세훈 동생한테 고맙고 하여튼 오늘 세훈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훈 선수는 이번 경기에 비교적 쉽게 가져가셨는데 벌써 경력이... 저는 2015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6년차에 다다려왔습니다 네 잘했고요 간단한 소감 한마디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테이블 그립에 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승패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 페이스대로 많이 말려드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거는 경험이 쌓일수록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패배는 않으니까 언제든지 또 도전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아 좋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걸 이상으로 훨씬 더 쎄신 분이어서 저도 많이 성장하셨다는 걸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저 신우성 선수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 네 저는 뭐... 원을 지은 사람이라서요 네 저는 우성국 씨만 있으시겠지만 네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